한국국토정보공사 너무 좋아 근데 확실히 나무가 많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보인다, 우와! 오, 저기다 와, 대박! 그냥 힙색 아니야? 전대, 전대 전대요? 여기 뭐 있다 돈이야? 이게 제일 궁금했어 돈이 다 있네 300만 루피씩 있는 거라고, 한 사람의? 네, 형 30만 원씩 있는 거야? 180만 원 누가 근데 돈 관리 좀 잘하나? 숫자에 좀 강한 사람 그리고 약간 돈을 헤프게 안 써야 돼 약간 좀 이렇게 좀 아끼고 근데 또 너무 안 써도 안 돼 약간 쓸 때 쓸 줄 알아 아, 특이형은 안 돼 어, 나 안 되겠다 나 추천, 난 창민이 창민이 추천, 창민이 추천 얘는 절대 남이 뭐 산다 그러면 안 돼요, 할 거 같아 나도 창민이 진짜 딱 창민이 형 그런 거에 있어서 칼 같고 이미지도 어울려요 창민이가 군대에서 월급 관리를 진짜 잘했어요 아, 했어? 그랬잖아 야, 그럼 창민이네 창민이 당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저한테 다 주세요 왜 하필 나에게 저는 형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푸고 싶었거든요 사실 여행 가면 그런 경비 처리가 되게 큰 역할을 하기 마련인데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동희 형 거 동희 형 거 동희 형 거 동희 형 거 아, 형 빼지 마 형 형 형 형 형 잠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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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소름 돋는 거 많아? 둘이 어디 첫 판부터 장난질이여 아휴, 주시죠 아, 2만 원만 줘라 아휴, 녀석들 아휴,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러면 전쟁 같은 검소함의 시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싸게 안 될까요, 이것도? 아휴, 우리 학생들 디스, 디스카운트, 플리즈 디스, 디스카운트, 플리즈 디스카운트, 플리즈 디스카운트, 플리즈 디스카운트, 플리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하나 그 흥정을 하는 팁을 얻은 게 원 퍼슨 혁지 형이었나 돈을 세는 거 돈을 사면 어떡해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법은 우선 상민아,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될까? 아이스크림이요 조식 먹지 말고 여기 오자 예? 아, 그건 아니야? 아, 미안해 처음으로 나한테 정색했구나 예? 아, 미안해, 미안 우리 뭐든지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그래 진짜, 뭐든지 다수결로 어때? 3 대 3이면 실패야 야, 그래, 나 좀 미리 얘기해, 나 약간 좀 나이가 오케이, 형, 특이 형 말할 거야 특이 형 말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 하나, 둘, 셋, 죽여 형 말 못 해 나 되게 말하고 싶어 되게 말하고 싶어 어, 나 등장했다 아, 또 뭐 정해야 되지, 잠깐만 짐꾼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기타 저거 어? 기타 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야지 어디 스케줄이 가거나, 뮤직비디오 촬영하나 뭘 하면은 기타를 항상 들고 다녀요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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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동해, 하나, 둘, 셋, 동해, 하나, 둘, 셋, 동해 슈퍼 시졌어 쟀 Disability 너 좋아,圓 마늘 나 하나, 둘, 셋, 동해 nazünde 아니, 이제 지금 운전을 할래 구금약금도 있어? 구금약금도 있어? 어, 구금이 형한테 있는 거다 내가 의사할게 형 의사? 어 의사선생님 닥터박 갈게 어, 그거는 그 lawyer 나 사진 사할게 되게 중요하지? 사진사 중요하지? 저는 사진사 역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았거든 원, 투, 트리 됐다, 됐다, 동아, 동아, 빨리 뛰어, 뛰어 야, 사진 찍자 야, 여기가 사진이다, 여기가 형, 올빼미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아, 힘들어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짐꾼은 정하자 짐꾼은? 근데 짐은 다 들을 수는 없고 짐에 공통되어 있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좀 무거워 보이는 김치 같은 건 한쪽에 몰아줄 수는 있어 괜찮네 김치는 괜찮겠다 나 윤호를 추천할게 제 선택사항은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 사이에 이미지가 단순하고 잘 잊어먹고 이거라도 잘하자 이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 신경당담 나 이상하다, 발언도 안 돼 여러분들, 식량담당 정신의 모습 기대해도 좋습니다 신라면이 난 그거 싸웠거든 오, 진짜? 나 그거 먹어도 돼? 여기 버터랑의 빵 과자! 과자! 음식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육개장 했을게요 오! 윤호 형, 훌륭한데 지금 아이스박스에서 별 다가가 바뀌었는데? 저희 여권은 이거 누가 다 각자가 챙길 거예요, 아니면 그럼 나 추천할게 나는 은혁이가 잘할 것 같아 오! 은혁이는 워낙 여행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가이드를 또 잘하다 보니까 응가이드로 저는 여행을 진짜 너무 사랑하고 여행 하나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열정은 윤호 형이 열정이 1위인데 여행에서만큼은 아무래도 제 열정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비행기 몇 시야? 원래 비행기 하다가 1시간 전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선이니까 2시간? 아, 국내선이구나 7시 출발 어? 야, 지금 몇 시야? 비행기 시간이? 지금 9시 반 방은 어디죠? 잘게요 야, 자자, 지금 일곱 시 출발해서 거기 7시 40분에 도착 일단 좀 잠을 자고 자자, 우리 빨리 자야 돼 우리가 제일 좋았어 씻는 것도 바로 있고 아, 재밌는데 빡세겠다 첫째 날이 세 군데 넷째 날이 두 군데 아,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좋아, 나는 이런 여행 좋아해서 켰지? 아, 벌써? 서롱아 찍어줄 수 있어? 슬레이트처럼 아, 자 하나, 둘, 셋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 맞아? 일곱 시 비행기니까 일찍 출발을 했죠 우선 좋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피로가 좀 되라더라고요 아니, 카메라 저희 둘이 있는데 둘이 붙어있으면 셋이 붙어있어요 셋이 붙어있으면 이거 찍고 싶다, 되게 징그럽다 우리 오늘 아침 뭐 먹을 거야? 잠깐만, 은혁이가 알지 않아? 야, 책자 하나 꺼내봐 꺼낸다 야, 빨리 꺼내서 우리 가서 뭐 어떻게 할지 빨리 짜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보르부드르 사원을 가야 해 세계 3대 불교 사원 중에 하나야 오, 오케이 이걸로 가보면 알 거야 왜냐면 거기가 12,000제곱미터 평방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깨달음해, 깨달음해 자, 그러면 그걸 정해 현지식으로 먹고 싶어? 아니면 서양식으로 갈까? 아니면 한식당? 현지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한식당 있지 야, 이쯤에서 우리 한식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쯤에서 아니, 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저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360, 360만이에요 아니면 아침에는 좀 간단하게 베이커리나 카페 뭐 이런 거 그래, 그거 먹자 안 좋아해, 빵 그래? 야, 다 필요 없어, 가반수야 가반수 이상 되면 먹어야 돼 사진 하나 찍어줘 아, 진짜? 참 신기한 게 아침부터 다 되게 들떠있었어 야, 여행이다, 그냥 타면서 자, 다 같이 자, 하나, 둘 어우, 눈부셔 아, 은혁이 안 나왔다 아, 진짜로? 아, 눈부셔 우와, 진짜 옛날 디지털 카메라 진짜 눈부시다 형,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안 보여 야, 여기 좀 모여봐 하나, 둘, 셋 예 예 어, 찍기 형 표정이 이상한데? 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야, 이렇게 계속하면 신동만 사진 없는 거 아니야? 어 우리 다섯이 온 것처럼 왜냐하면 2002년에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아, 맞네 맞네, 나는 원래 없었잖아 2002년에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신동이 형, 밖에서 하나 찍자 어? 너는 계속 찍어달라고 할 것 같아 뭐야? 뭐야? 오, 마이 갓 우리 느낌 되게 옛날 사람들 같지? 야, 그 눈 이렇게 갈색으로 빛나고 어, 잘생겼는데? 족자 카르타로 가는 모습들인데 뒷모습만 봐도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 드죠 자, 빠이빠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자,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아, 내가 족자랑이에요, 족자 아, 예쁘다 드디어 왔다 나,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한 가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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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원망 들을 뻔했다 기타를 두고 깡총깡총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 어쩐지 너무 허전했어 야, 형, 큰일 날 뻔했어요 이 큰 거를 너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뻔했다 야, 기타 두고 오면 어떡하니? 가이드님,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일단은 짐을 찾고 짐을 뭘 찾아요? 배낭이 다 있는데 안 찾는데 자, 그럼 나가서 네, 택시를 탈 거야 택시를 타고 택시 탈 거야? 활주를 내지 마자 그냥 문 하나 지나더라고요 바로 그냥 숨 가니까 뭐야, 이거 트릭이야, 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가자, 가자, 가자 아, 안녕하세요 쪽 자카르타 여행을 할 때 그렇게 그런 경로로 간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해야 돼서 나갔는데 택시가 엄청 많더라고요 걱정했던 거랑은 다르게 네 일단 호텔로 가야 돼 그래, 일단 택시 탔어요 아, 호텔 30분? 응 30분 와, 오토바이 봐, 엄청 많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오토바이가 엄청 많아 택시 타다가 뒤로 딱 봤는데 도로는 오토바이가 볼 게 없더라고요 어제 말에 인천공항에서 아, 이 여섯 명이 어떻게 과연 마지막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 아니, 어제 봐봐, 어제 하루 밤 자고 짐 챙기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첫 여행의 스타트잖아 벌써 여기까지가 아니라 뭐 별로 안 했어, 우리 아, 그래? 아, 나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뭘 가야 돼 가야 돼, 계속 해야 돼 어, 막 해야 돼, 해야 돼 여행 이런 거에 대한 열정이 세네 아, 장난 아니야 내가 열정을 많았어 어, 그래? 나만 따라하면 돼 나만 따라하면 돼 여행은 무조건 나만 따라하고 은혁이를 따라가면 진짜 퍼피나요, 진짜 무조건 그냥 걷고 보고 뽕을 뽑아야 돼 빨대를 꽂으러 가고 쭉쭉 뽑아 먹으려고 깃발 꽂는구나 탄식이네 아닌가? 아니, 맞는데 여기 탄식이잖아 아니, 한식은 맞는데 금액을 봐야죠, 금액을 지금 이렇게만 해도 벌써 390만 원을 쓴 거예요 한 두 개만 안 시키면 되지 않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식당 갈 거야, 오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먹을 건데? 솔직히 저는 여행을 누구랑 하게 되면 막 나서는 편이 절대 아니에요 나 먼저 시킬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돌솥 모기 내용원에 일단 고려는 할게요, 형 아니, 네가 한식을 잘하니까 요리를 해줘, 사람들한테 너 된장국 잘 끓이고 커피 잘 내리잖아 지옥 문이 열리는구나,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뽀고리 하나 해주면 안 돼 쉽지 않겠어, 이번 여행 창민 어, 선생님 선생님 예 어, 이거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야 대박이지 와, 오랜만이다 진짜 2002년도, 2002년도 이런 건데 어, 2002년 감성이야 와 야, 조심히 와 다 왔네 도착한 거 같아 우와 야, 이제 도착했다 잘 못 참아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한다고 꽃을 이렇게 걸어주는데 설레더라고요 어, 너무 설레이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어, 진짜 이제 여행을 하는구나 So, how much is it?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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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00원? 95,000 루피 오케이 I need this and one One? 한 대당 비싸다 오, 마이 갓 9,500원? 한 대당 9,500원 네, 눈치 맞죠 티가 나요 표정이 되게 읽기 쉬운 친구이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사실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결코 싸지만은 않았더라고요 디스카운트가 돼? 디스카운트 이투마스칼리 보렛다와르 너무 비싸서 조금만 깎아달라고 Sir 이투마스칼리 보렛다와르 야, 근데 생각보다 택시비 비쌀 거 같아 비싸, 비쌀 거야 비쌀 거야 택시비를 하면 안 돼 쉽지 않아요 렌트하는 게 낫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세대로 다녀야 되잖아, 계속 야, 들어가서 회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 택시는 아닌 거 같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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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XQ 슈퍼 쥬니어 알았다 다음 네, 이메일과 자인 오케이 이런 거는 창민이가 해야 하는 거야? 어차피 계산 전문은? 사인은 다 창민이가 하는 거구나 카운터에서는, 카운터 1은 다 창민이가 보면 돼 젤리? 뭐야, 무슨 펜션 같은 건가? 응? 맛있어, 맛있어 네 가격이 좀 비싸면 똑똑한 창민이가 어떻게 해야겠지 젤리 캬스 맛있다 이거, 이거 뭔데? 먹어봐 웰컨 드링크 공짜는 다 먹어도 돼 야, 프리 공짜 아, 참 이 형들 이게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진짜 우와, 맛있다 이거 오 보고 싶었어 가는 사원 이름은 뭐였지? 보로 부드로 보로 부드로 보로 부드로 예, 예, 예 How to go? 보로 부드로? 예 사실, 호텔, we have cars 오, 그럼 괜찮은데? 괜찮은데? 바로 법석 물었죠 네 How about the cars? One car, $630,000 아 오, 마이 갓 오, 비싸다 6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 6만 원이 너무 비싸다, 600 야, 잠깐만, 그냥, 그냥, 그냥 또 뭐 있어? 이뚜마 스칼리 보렛다와래 이뚜마 스칼리 보렛다와래 이뚜마 스칼리 깎아달라고 또 그랬거든요 없어 보이게 또 연습생 때 항상 그랬으니까 이뚜마 스칼리 이뚜마 스칼리 보렛다 이거 No? 왜? 왜? 특별한 가격 특별한 가격 특별한 가격 아 깔끔하게? 제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600 으로 썼어요 오케이 어 어 어 오케이 잠깐만 Let me check once, ya? 오케이, 오케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해서 깎아보려고 했는데 웬걸? 웬걸? 오케이 네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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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very kind 네 오케이 Thank you 깎아준 거에 더 깎았어 아 좋다 일단 밥 먹으러 갈래 침 놓고 빨리 와서 먹자 조식 저에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돈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은 우선 아침을 먹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무조건 뭐 사 먹어야지 하다가 쭉 빨려요 진짜 우리 그럼 몇 시에 나가, 우리는? 거기가 5시인가의 다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가자 가자 이거요, 차? 우와, 차 진짜 좋다 아 야 야 마이 네임이 수브리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보르부두르 사원 그 사원이 그니까 탑 형식으로 돼 있는데 10층짜리야 사원 정상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 줄줄이 서가지고 그 규모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왜 지어졌는지가 아무도 몰라 어 어 그게 피라미드처럼 아 천 년 동안 그게 화산재에 묻혀있다가 그래서 복원을 했는데 복원이 완벽하게 100% 뭐 닫은 것도 아니고 사원 사진이 약간 종 같다 종 제아의 종소리에 종 있잖아 그게 스투파야 아 아 진짜 많이 한다 원래는 예전에는 스투파 속에 팔을 넣어서 그 안에 불상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 역시 은 가이드 가이드 공부 좀 했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막 그 리액션 아 진짜? 와 그럼 막 내가 어제 공부했던 것들이 막 너무 그 뿌듯하게 느껴지고 전 그게 좋아서 가이드를 하는 건데 아 나 은혁이가 이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 평상시에 좀 이런 유식한 대화를 많이 나누자 내가 뭐 도와줄게 일단 그럼 뭐 먹고 시작할 거야 뭐라고요? 야 생라면 지금 하나 먹을래? 생라면? 여행에 또 생라면 맛있죠 그러면 하나만 해서 한 주먹씩만 먹자 난 반대 왜? 난 참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다 먹을 거지? 가봐서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자 먹겠습니다 그럼 신동 너만 안 먹을 거야? 먹어야 되네 아이씨 난 안 먹고 싶다 얘기했어 와 이거 잘 됐다 잘 섞였다 어우 침 너무 고여 안 먹은다면서 생각 없다면서 안 되지 안 되지 나머지 가위바위보 하나? 야 야 야 야 안 먹은다 야 가위바위보로 어 다 온 것 같은데? 네 여기 와 드디어 왔다 기념품 사도 돼? 형 꼭 기념하셔야겠어요 우와 저거 뭐야? 우와 우와 저런 거 사자 형 형 꼭 저거 난리해야겠어요 내가 얼굴이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나 살 만하지? 모자는 사실은 여기서 사면 나머지 4일 동안 계속 쓰니까 처음부터 아 모자 살까요?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라고 이렇게 약간 거기에 이제 맞춰주는 척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모자 땀이 없었어요 갈까요? 가자 사원 어딨어? 이 입구로 저쪽으로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지? 우리 어디야? 지금 어디야? 우리 출발해서 사진 한번 찍고 가면 안 됩니까? 아 산지 그리고 정상에 또 찍을 테니까 야 어디서 찍을까? 약간 아이돌 느낌 어때요? 오! 느낌 있어 야 화장실 갈 사람 저기 화장실 들려 여기 무료겠지? 어 여기 돈 받는다 야 돈 받아? 어 야 참아 여기에 또 돈을 쓰면 아까울 것 같은데 시작부터 너무 쓰게 되면 참 얼마 안 돼? 2,000 루피 정원님 한 병에 2,000 루피 200원 200원 안 돼 안 돼 비싸 가시죠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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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멘붕 안 썼어? 아니 나 좀 위험해 어 잠깐만 근데 아내는 돈 내고 들어가니까 아내 화장실은 공짜일 거 아닐까? 아내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표 뽑는 데다가 슬쩍 물어보면 그러니까 들어가고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아내도 화장실 야 나 진짜 아니야 참아 야 진짜 안 있어야 돼 티켓 박스 여기 야 진짜 이거 대형 사고 날 수도 있어 에이 자 저기 토일렛 어? 토일렛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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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토일렛은 free? 네 공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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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봐 야 안에 공짜 있다 참고 예 돈 날릴 뻔했다 돈 날릴 뻔했어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How much? 350 250 250 350 꼭 정년 그 가격이었어야 했나? 아 이거 맞아요 근데 싸게 안 될까 이것도 어 깎아주세요 일단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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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사해야 되니까 사야다리 꼬리아 사야오랑 꼬리아 사야오랑 꼬리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인도네시아 여기다 태경 이거구나 생활의 지혜에도 모렛다 우리 다 같이 미들 스쿨 그룹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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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은 값 네 그 가격은 다른 값이 다른 값이 오르투어 엘리펀 야 그러면 이거 못 갚겠다 이거 계산해야 될 거 같아 오케이 6 6 이거 싸게 돼? 싸게 돼? 안 돼 우리 칠드런으로 해달라 그래 나 헬스 다 했는데 지금 안 먹겠어 2천만 원 야 창민아 이제부터는 돈을 이렇게 다 꺼내고 많이 보이지 마 그래 오늘은 오케이 드림업 가시 이번 여행에서 사실 제일 얻고 싶은 건 이들과의 친분 정도 누구보다 열심히 먹고 기도하고 사랑할 예정입니다 사진 같은 거는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일기 쓰는 게 꼭 가야 될 장소라든지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음악 또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자 다 챙겼지? 형 동해 기타 안 가져왔어 야 내려 기타 안 가져왔다고? 야 기타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 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자 필요해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하나 둘 셋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 했지 내가 아 가까워 온다 그가 다녀온다 기타 안 치기만 해봐 대충 사원의 웅장함에 압도된 하루 어 보인다 오 오오오오오오